오케이 그래서 민준이가 E에 22이네요 먼저 단어들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번에 단어 너무 많이 틀렸어요. 그쵸? 자 그럼 보겠습니다. 웬드 W I N E T 오케이 그 다음 가을 또론 떨어지다 F A L M 오케이 따뜻한 웜웜 W R A M 오케이 네 예 민준이 근데 참 숙제를 안 보내줬잖아 나한테 그치? 네 어 언제 보내줄라고 어? 어디에다 적어야 돼요? 언제나 적어서 찍어서 보내주세요 네 집에 뭐 노는 공책들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계속해서 선생님이 중고에다가 해도 되구요 이게 다 몇화열때 나온 단어들이에요 응? 계속해서 겨울 바람불은? 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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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I N D Y 무슨 시에요? 하.. 어떤 시 무슨 시에요? 이름 시 하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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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I K E 오케이 그럼 얘는? 하이킹 하이킹 H I K I K I N K 오케이 그 다음? 스노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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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N O T O U Y 오케이 스노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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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민준이도 스피킹 숙제하세요? 네 할 줄 알아요? 어 네 하세요 네 스피킹 숙제합니다 발음이 발음이 자신이 없어 발음이 잘못하실 수 없어 듣고 따라서 말하기를 좀 더 좀 정식으로 해야 되겠어 스노우이 스피킹 하세요 클래스 카드 앱으로 넌? 스노우 스노우 오케이 스노우가 이런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에요? 이름 시 이런 뜻으로 쓰이면 하다시 하다시겠죠 계속해서 시즌 시즌 응 수고했어 S I Z 내가 쓰이는 charge 이정마세요 동화 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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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롬 오롬 A U T U N N 오케이 스프링 S P R I N G 오케이 오케이 체친기 해부 코스티음 칩 ave.. 해부 코스튼 we are a costume we are a costume have D N O D D-I-N-N-E-R Okay, have dinner Summer Summer S-U-N-N-E-R Okay Have a party Have a party? 아니요 오면 Have a party 비슷하지만 뭐가 다른지 구분하시구요 파티 셀 수 있구요 저녁식사 셀 수 없습니다 Swim Swim S-W-I-N-E Okay, 그러면 Swimming Swimming S-W-I-N-E-N-E-N-E-N-E-N-E-N-E S-W-I-N-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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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썰픽이 썰픽이 S S U P 썰픽이 썰픽이 아니고 썰픽이고요 그 다음 썰픽이 썰픽이고요 그 다음 와치 왓치 왓치 뮤비 왓치ムービィ즈 왓친뮤비 그 다음 왓치뮤비즈 왓치뮤비즈 왓친뮤비즈 자 그래서 여기 스트링거 10번 써야되겠다 전번 숙제 안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까? 웜 아 윈터도 있었는데? 웜 윈터 시즌 익스체인지 프레젠츠 체인지 웨어라 코스튬 헤루어 파티 셀프 셀핑 마치 무비즈 틀렸습니다 다음화에서는 자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왜이렇게 많이 걸리지? 시작하겠습니다 It is spring It is spring It is spring 스프링이란 대답 듣고 싶어 무슨 계절입니까? 봄입니다 겠죠 무슨 계절입니까? 봄 무슨 색깔?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그럼 무슨 계절? What season?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무슨 꽃이니? What flower is it? What flower is it? 무슨 계절이니가 뭐라고요?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It is summer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It is summer 그 다음 It is... O... It is autumn It is autumn 오케이 What season is it?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엔 날씨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날씨 묻는 표현 날씨야 없대? How... 날씨 묻는 거 까먹었습니까? 네 날씨 묻는 거 까먹었습니까? 네 날씨 어때?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어디서 배웠죠? 네 됐습니까? 난 또 설마 까먹었는거야 깜짝 놀랐어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날씨 묻는 게 뭐라고? How is the weather?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How is the weather? 그랬더니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오케이 It is... It is not cold but it is windy It is not windy It is windy 날씨 묻는 게 뭐라고?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여기에 있는 거 Cold, windy, 아까 나왔던 hot 전부 무슨 시야? 어떠시 그래서 How라고 묻죠 어떻니? My father is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오케이 My father is fishing 그래서 이제 다 듣고 싶어 너의 아빠 뭐하고 있는 중이냐고 물어볼 거 아냐 너의 아버지 뭐하시노 What? What? 잠시만요 맞히면 돼요 여기요 처음에 내지 살고 보고 있는 게 What? What do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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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your father do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의 아버지 뭐하고 계시니 What is your father doing What is your father doing 그랬더니 My father is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오케이 뭐하는 중인지 묻고 답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 에이 너의 아버지 뭐하고 계시노 what is your father doing 너는 뭐하고 있니 아냐 너 뭐하고 있어 나 걸어다니는 중이야 걸어서 여기저기 구경하고 있어 너는 뭐하고 있니 아냐 너 뭐하고 있니 what are you doing I'm hiking 몇 학년 때 배운 거야 도대체 너 학교에서 뭐 영어 배우긴 배웁니까 옛날 배웠던 거 물어봐도 다 몰라요 I am swimming 너 뭐하고 있니 what are you doing 됐습니까 그 뺐다가 다시 꽂아보고 안되면 다른 자리로 옮겨서 하시고요 자 민준이 너 이거 꼴락 이거 하는데 지금 지난번에 단어에서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요새 바빠 어 뭐 이렇게 많이 틀립니까 어 열 번 해서 열 번 써서 보내주세요 오늘 성취도는 60 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어 일단 넌 어 어 어 한글자막 by 한효정